우리 사장님 미쳤어요. 이 아이 재밌는데? 와우! 굿잡! 조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긴 어디죠? 진포 코지 모터 홈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대에 불러주셨나요? 저희 나비드 벤 모델을 제작 중에 있는데 소개시켜 드리려고 모셨습니다. 나비드 벤이라면 전에 리프트 위에 있던 꾸지꾸지라는 그 친구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중고차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중고차, 새차 다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차는 중고차를 가져와서 하신 거예요? 네, 지금 중고차로 들어온 차고요. 외형은 나비드 550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고 외형만 따로 제작도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딱 이게 첫 번째 섹션이었던 외형만? 네, 외형만 나오는 제품이고요. 그게 얼마죠? 네, 1450만 원. 출입문하고 창하고 서비스 도어, 에어컨하고 몇 가지 더 하면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얼마요? 이 아는 1800만 원대로 올라갔어요. 아, 이 아는? 네. 그거 얼마나 올라가는데요? 첫 번째 섹션이 1450. 아, 1450이었어요? 네. 아... 두 번째 섹션이 1870. 그게 말이 안 됐어. 두 번째가 이제 창문하고 서비스 도어, 출입문, 에어컨, 벙커 마감. 이게 다 했을 때 1870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 전에 있던 거 그거 그 꾸질꾸질한 그 친구만 보여주니까 또 이번에도 이렇게 좀 뻥 뚫린 거만 보여주는데 네. 아쉽게도 그 친구는 보여줄 수 없는 거죠? 그 친구의 변한 모습은. 꾸질꾸질이요? 네. 꾸질꾸질이에요. 아, 얘가 꾸질꾸질해요? 네. 얘가 꾸질꾸질. 얘가 꾸질꾸질인데 왜 이렇게 안 꾸질꾸질하게 예쁘지? 어, 화장을 해서 예뻐졌습니다. 아, 근데 이때까지 이런 색깔 안 썼잖아요. 네. 색깔을 내가 좋아하는 걸 써서 그런가. 이때까지 중에 제일 예쁜데? 이게 약간 진하고 흐리고의 차이가 조금 있나봐요. 어, 야, 이게 지금. 그래요, 진작에 이런 식으로 하셨어야지. 아, 색상이 지금 되게 예뻐요. 도색 공장을 바꾸신 거예요? 아니요, 동일합니다. 아닌데 그분들이 장난치는 건가요? 솔직히 이렇게 비교되는 걸 보여줘야 돼요. 네. 왜냐면 저렇게 꾸질꾸질한 걸 보여주면서 사세요 하면 누가 사겠어. 그렇죠. 아니, 물론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바뀐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말도 안 돼. 이거 완전 황골탈 텐데? 그럼 이게 지금 첫 번째 1,000 얼마요? 1,450. 1,450? 네. 아무것도 없는 거? 그렇죠. 이제 뒷브레이크 등하고 FIP하고 판넬하고 휀다, 알루미늄 바, 뭐 이런 것들. 그냥 이 상태인 거죠? 그렇죠. 뒷브레이크 등만 들어오면. 아, 여기서 뒷브레이크 등만 들어오면? 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런 그 친구네요? 네. 뒷모습은 또 베이런이네. 네. 이게 지금 1,400만 원? 네, 1,450만 원. 그러면 고객님이 못 가져가시겠네요, 이건? 이렇게 제작을 해드리면 저희 자작공방을 이용하셔서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잠깐만 지금 근데 이대로도 가져갈 수는 있죠? 아, 그럼요. 주행하기가 좀 그렇죠. 문이 없으니까. 번호판이 없잖아요. 번호판은 이제 중고차 가지고 오신 상태면 아! 번호판은 달려있는 거니까. 그 번호판 쓰면 되니까 그렇죠. 아직 저것만 안 했을 뿐이지 구조변경이 안 했을 뿐이지 구조변경이 안 했을 뿐이지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가져가셔서 저희 자작공방을 이용하셔도 되고 직접 자작을 하셔도 되고 으흠. 네. 이 안에는 어떻게 바뀌어 있죠? 아, 이런 상태? 네. 이 상태예요. 이제 에어컨은 이제 두 번째 시점에 들어가 있는. 아, 에어컨은 두 번째 시점? 네. 이건 대표님 차 지금 만드는 중이니까. 벙커배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 네 명이 놓을 수 있는 네. 아, 근데 이게 실내가 있는 건 없는 거랑 천지 차이네. 그럼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프레임으로 밑에 판하고 이 전면판을 튼튼하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튼튼해 보입니다. 근데 다른 데 이렇게 안 해요? 안 하는 업체가 많죠. 이렇게 하는 업체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긴 돈 들어가고 시간 걸리고 근데 그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천지 차일 텐데. 그렇죠. 이제 이 옆에 프레임 이 차체하고 벙체하고 다 연결이 되게끔 꽉 붙어있는 거죠. 아, 진짜 대표님 그거 흔드시니까 차가 막 흔들려요. 네. 네. 흔드시니까 막 흔들립니다. 네. 아, 이것도 알루미늄 복합 판넬인데 그래도 단열이 되는 걸 쓰셨네요. 아, 예. LTE가 들어가 있는. 네. 그리고 공기층이 다 있어서 밑에 지방은 잘 모르겠는데 이쪽 지방에서는 결로 얘기가 절대 없거든요. 밑에 지방은 더 없죠, 결로 얘기가. 뭐, 어느 업체 거는 결로 때문에 단열벽지를 발랐다고 그런 얘기도 듣고 하는데 저희는 결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지. 이런 게 들어가면 당연히 안 생기죠. 네네. 아예 생기질 않아요, 결로는. 창틀에서만 생겨요. 창틀에. 네, 네. 재밌네. 이거 바닥. 이런 걸 또 생짜배기를 우리가 또 보고 있으니 이런 거 어디 가서 잘 못 보잖아요. 그렇죠. 자신 있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또 업체만의 노하우도 있고 그렇죠. 이게 사실 보여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러니까요. 네. 근데 솔직히 이런 건 다른 데 따라 해야 된다. 그렇죠. 네. 따라 해야죠. 네.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맞아요. 그렇죠. 이런 걸 안전을 위해서라도 따라 해야 돼요. 이 모델은 저희가 출입문이 550은 다 뒤쪽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얘는 이제 앞쪽으로 나오고 좀 저렴하게 제작을 할 수 있게끔 저가형으로 세팅을 해 놓은 거거든요. 저가형? 네. 지금 일단 껍데기만 해도 저가형이에요, 이건. 네. 이건 업체 공급가도 안 되는 수준인데, 내가 봤을 땐. 어디 그 업체에 가서 껍데기만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 제가 알기로는 그거 깜, 껍데기 깜 한 18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대표님이 거기서 한 400만 원 까지는 거예요. 네. 거기 뭐 1800에서 2000만 원 사이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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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까놓고 말씀드리자고요. 이거 가격 공개 어떻게 보면 원가 공개. 원가 공개. 아니 왜냐면 뭐 판넬깐만 치면 안 되지. 네. 그렇죠. 이게 밑에 바닥 보강하고, FRP 있고, 또 뭐야. 도색도 맡기고. 그렇죠. 시트도 맡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그게 현실이고. 네. 모든 업체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FRP는 실질적으로 업체마다 개발을 해서 이 개발하는 게 대부분이 한 4천만 원 이상 들어가요. 아, 그럼요. 몰드값이. 그렇죠. 그래서 업체만의 뭐 다양하게 특색이 다 있는 거고. 저희가 올해부터 카운티도 다시 하고 있잖아요. 알죠. 알죠. 네. 지금 카운티도 세계 1주 하실 카운티도 들어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궁금할 수 있어요? 아니, 아직 제작이 안 돼 있어요. 입고만 돼 있어요. 네. 네. 저희가 카운티를 올해부터 시작을 하긴 하는데. 네. 카운티도 하지만 1톤 중고차를 가지고 오셔서 외형을 짜주고 그런 회사가 거의 없었잖아요. 아, 미쳤어요. 그거 안 하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중고차로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저가형으로 하다 보니까 뭐 카운티 쪽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춘 거예요. 일단 카운티가 넓고 좋기도 하지만 1톤 베이스가 고객들이 이제 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었는데 뭐 저가형으로 가격대가 비슷하면 1톤도 가능하다. 근데 대표님이 카운티 말씀하셨는데 이 친구는 1톤 본고 기반이고 장충 모델도 아니고 네. 네. 카운티랑 얘를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비교 대상은 아닌데 실제로 이제 카운티도 계속 언급을 하지만 연식이나 이런 것들이 얘는 비슷한 가격대면 좀 더 좋은 연식을 구할 수가 있고 오토 차량을 구할 수가 있고 수리가 용이하고 2종 보통 면허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접근성이 얘가 더 쉽죠. 아, 그 차량 자체가 카운티를 천만 원 주면 좋은 거 못 사는데 그렇죠. 본고는 천만 원 주면 좋은 거 사잖아요. 지금 이게 19년, 20년 형인데요. 네. 얘가 지금 1300 정도 주고 구입했어요. 1300 주고? 네. 네. 그러면 카운티 1300이면 좋은 건 안 되잖아요. 1300이면 키로수가 조금 많이 뛴 13년씩 정도? 아, DPF 겨우 달린 거? 네. 12년, 13년씩 그 정도 구입할 수 있죠. 이제 키로수가 좀 20만 이상? 20만 이상은 돼야 돼요. 맞아요. 예. 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한 10만 키로 정도 탄. 19년, 한 후반대. 20년 형으로. 아... 어쩔 수 없이 이제 화물이다 보니까 키로수는 있는데 키로수는 이제 10만 키로 정도. 아, 10만 키로. 잘 구하시면 이런 걸 구하실 수 있는데 네. 네. 뭐 대충 가격대가 한 1300 정도면은 뭐 이런 모델은 좀 매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포터나 봉고는 우리나라 화물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친구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소비가 많죠. 빠르고 그리고 실제로 타고 다니기 부담이 없어요. 그렇죠. 일단 고장 났을 때 얘는 그냥 우리가 아는 정비소에 가면 돼. 그렇죠. 그냥 일반 동네 카센터 가면 되는데 카운티는 대형 정비소에 와야 돼요. 그러면 가격적인 거는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이 친구가 좋은 거. 그런데 하지만 카운티는 끈차고 얘는 쪼끈하잖아요.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캠핑카 안에서 사용하는 공간이 일단 침상하고 주방, 싱크대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운티를 좀 오래 갖고 있긴 했었지만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은 침상하고 샤워실, 응접실 이 정도인데 여행용으로만 사용하신다고 하면 부족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공간적인 면적을 봤을 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화룡 면적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난다. 하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차 길이가 얼마죠? 5,550. 5,550. 나비드 550이랑 같네요. 네. 그런데 그러면 카운티 버스는 길이가 얼마죠? 롱바디 같은 경우는 7m죠. 롱바디랑 비교면 안 되고 쇼바디. 쇼바디가 6,700m 정도. 이게 롱바디잖아요. 네. 이 친구가 7m? 네. 이 친구는 비교 대상이 아닌데. 그렇죠. 비교 대상은 아닌데. 이거는 이제 가족형, 4인 가족이나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비드 뱀 같은 경우는 거의 2인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가족형이라는데 이거 끌고 다니기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형 면허도 있어야 되고 15인승 이상은. 그리고 이제 스틱이라는 단점. 아. 네. 그런 거랑 비교를 하게 되면 접근성은 1톤 기반 오토가. 작업 중이시나? 네. 아 진짜 오토네 이거. 네. 오토입니다. 그렇지. 요새 화물차도 다 오토 사시거든요. 네. 그렇죠. 아 재밌다. 이렇게 뜯어놓은 걸 또 언제 보겠어 우리가. 사실 치부거든요. 보호주기 싫어하는 부분인데. 감사합니다. 보여주셔서. 이런 것도 봐봐. 얼마나 신기해. 엔진이 여기 있어. 네. 그러면 비교가 안 되니까. 실내가 어떻게 구성된지 한번 살짝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얘는 이제 저가형으로 하다 보니까. 시티밴이나 워크스루 베. 그 레이아웃 그대로. 저희가 예전에 시티밴이나 워크스루 베도 많이 했거든요. 네. 이쪽은 그냥 고정 침대가 1400에 1870 이쪽은 주방 이쪽은 샤워실 여기는 냉장고 여기는 조그맣게 옷장 특이하네 구조가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요. 벙커배드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시티밴의 워크스루 베는 벙커배드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 벙커배드가 우리 나비드 550에 그 벙커배드 쓸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있어요. 오마이갓. 그럼 여기가 고정 침상에 또 있는 거네 그럼? 네. 4인 가족도 쓰실 수 있는데 이거의 단점은 이제 디귿자 테이블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디귿자 테이블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550 모델은 있는데 이거는 650이나 550 그런 차량이랑 비교는 안 할 거고요. 시티밴 워크스루 베는 비교를 할 차이입니다. 시티밴 워크스루 베는 비교가 안 되는 넓은 공간인데 이게 우리가 시티밴 워크스루 베는이 참 아쉬운 게 가로폭. 가로폭을 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 활용력이 거지 같아가지고 벙커 베드도 없고 근데 이 친구는 벙커 베드가 있기 때문에 저기서 만약에 근데 우리 형님, 동생, 친구분들 중에 벙커 베드 자는 거 싫어하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은 어쨌든 다른 공간으로 쓰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를 지금 고정 베드로 하시려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고정 베드. 바로로. 네. 워크스루 베는, 시티밴은 그게 안 돼요. 네네. 이쪽에 이제 나비도 650 뒤쪽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높이도 좀 이 서비스 도어 때문에 높이도 좀 높아질 거고 개인적으로 고민인 게 캠핑카가 있지도 않은데 이 침상을 고정 침상이 아니고 그 고정 침상 사이즈 만하게 U자형 테이블로 해줄 수 있나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요. 이 서비스 도어를 포기를 해야 돼요. 서비스 도어가 없으면 짐을 시키기가 힘들고 U자형으로 하게 되면은 가능은 한데 이게 없어져요. 뭔가 바꾸고 싶은데 뭔가 바꾸고 싶은데 조금씩 구조명은 바꿀 수 있나요? 이거는 조금 바꾸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필하게 나누신 거구나. 네. 이게 나비드 550, 650과 또 다른 겹치면은 인정하겠습니다. 입구가 일단 여기 있는 것도 이건 650 기준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650인데 뒤쪽으로 650은 가다가 이쪽은 또 550이야. 앞쪽 벙커도 그렇고 U자가 빠진 550과 650에 콜라보라고 해야 되나요? U자 빠진 650인 거죠. 근데 이거는 550, 60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지 시티밴 워크스룰밴 사양인데 좀 더 커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 친구가 시티밴이랑 비교를 한다 하셨는데 시티밴, 워크스룰밴이랑은 제가 봤을 때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 비교는 안 되는데 아니요. 대표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시티밴, 워크스룰밴 기반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은 폭망이란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시티밴, 워크스룰밴이 외형을 제작을 현대 하청 쪽에서 제작을 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뒤에 문이 열리잖아요. 걔는 에이 그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에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아니 사실적으로 얘기해서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왜냐하면 시티밴, 워크스룰밴보다 저렴한 가격인데 솔직히 시티밴, 워크스룰밴 저도 타봤는데 그거 몰다 보면 아 이러니까 1톤으로 넘어가는구나. 그렇죠. 이러니까 FRP로 가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쉬운 부분들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아쉬운 부분들을 미리 해소해버리니까 나 뒷문 안 달고 넓혀져 이러고 싶거든요. 진짜 그런데 그걸 해소해버린 거잖아요. 일단은 저희 이제 계약 순서대로 제작하다 보니까 얘가 좀 밀렸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작을 해서 선보이는 걸로 아니 왜 급하게 마무리 질라 그래요? 난 시티밴, 워크스룰랑 좀 더 비교하려고 그러는데 전에 시티밴도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저희 5인 가족인데 시티밴에 5명 다 타고서는 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5명도 썼었거든요. 시티밴에 시티밴에 5명 썼어요? 네. 첫째는 여기서 좁아가지고 밖에서 텐트 치고 잤는데 어머 캠핑카를 샀는데 아빠 캠핑카가 대표인데 첫째 큰아이가 바깥에 텐트 치고 잤어. 이거 같은 경우는 애들이 어리니까 아직 벙커에서도 잘 수 있고 여기서 다 5인 가족이 지내기는 많이 쫓긴 하지만 낑겨서 잘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형 어쨌든 대표님 지금 당황하셔서 굉장히 말이 빨라지고 많아지셨는데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 워크스루 밴 시티밴 살돈 안 되는데 1톤 차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만들어서 선보이고 싶어요. 진행시켜. 와 진행시켜야 돼. 언제쯤 그럼 나오나요? 이 친구는 한 두 달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님 또 샘플차 전시차니까 이거 또 솔랑솔랑 천천히 만드시려는구나. 그게 아니고 계약권들이 밀려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말한 것처럼 그런 뜻이셨어요. 저도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막 생깁니다. 저도 빨리 만들고 싶습니다. 이거 빨리 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안 보고도 계약하실 것 같아. 워크스르벤, 시티벤을 보셨던 분들이나 나는 낚시 때문에 이걸 사려고 했어. 하시던 분들도 나는 워크스르벤, 시티벤 안 사고 이거 살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낚시 때문에 그거 사신다고 하는데 솔직히 수납공간이 좀 많이 좋죠. 솔직히 나는 벙커배드가 훨씬 수납공간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말도 안 되고 이거 기대됩니다. 이 친구 이름이 뭐라고요? 나비드벤입니다. 나비드벤 매력적입니다. 너무 좋은데?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아요. 진행하는 놈이 왜 이렇게 오버하냐는데 솔직히 좋은 거 나왔을 때 난 모르게 너무 흥분하더라고. 저도 솔직히 편집하면서 이 새끼 왜 이래? 근데 그 당시 때는 진짜 그게 진심이에요. 물론 며칠 있다가 다른 업체에 가면 다를 수 있어요. 이틀 전께 과거가 되니까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겸손 너무 지나치죠. 우리 대표님은.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 예전 영상을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가격 트림을 몇 가지가 있었죠? 두 번째 섹션까지는 하시는 게 좋은데 그게 한 아까 1870 그리고 두 번째 섹션까지 1450과 1870 네. 그리고 그 후로는 그냥 완성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완성 버전으로? 원래는 다섯 가지인데 네. 자작하시는 분들은 1870에서 침상만 제작하실 수도 있고 그 후에 가격은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뭐하기 복잡해요. 1400만 원대는 이 껍데기만이고 네. 1450 1450 그리고 창문하고 출입문하고 벙커 마감하고 에어코 뭐 확장미러 뒷브레이크 등 이런 것들 다 들어간 게 이제 외형이 완성이 되는 거죠. 내장은 안 돼 있고 네. 내장은 벙커 마감만 벙커 마감까지? 네. 그 정도까지만 해도 자작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워크스루 밴 사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죠. 워크스루 밴 시티 밴 샀을 때 그 정도 근데 그거보다도 안에 벙커가 마감이 돼 있으니까 네. 벙커 마감돼 있고 이제 차량이 별도라는 거죠. 아 그게 얼마였죠? 잠깐만 1800? 1870 1870에 2000만 원짜리 차 더하면 3000 몇백만 원에 네. 워크스루 밴이 4000만 원 아니에요? 지금 한 3000 몇백 하죠. 아 완벽하게 워크스루 밴 시티 밴을 가격대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잡으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후에는 만약에 침상만 제작하신다고 하면 네. 뭐 몇백 안 들어가잖아요. 안 하죠. 네. 그리고 무시동 히터만 달 수도 있고 그 후부터는 이제 추가 옵션으로 그냥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야 이건 진짜 완전 메리트 있는데? 그러면 내가 사가지고 중고차 사겠죠 솔직히. 그렇죠. 나 같으면 1300만 원짜리 중고차 사서 이 친구 1870 그럼 합치면 3000만 원이네? 네. 3200만 원이라고 치고 네. 일단은 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침상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침상 들어가고 냉장고하고 싱크대 몇 가지만 딱 해갖고 정말 저가용으로 제작해서 하실 수도 있고 아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그냥 한 돈 100만 원 드려가지고 뚝딱뚝딱 자작하면은 네. 3천만 원 초반대에 네. 그렇죠. 침상 포함해서 개소세도 얼마 안 들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소세도 3천만 원이면 한 차량 가격하고 제작비 포함해서 3천만 원 정도면은 100만 원 미만이죠. 100만 원 미만이죠. 그러면 한 3,300만 원의 전기까지 할 수 있겠는데? 네. 그렇죠. 와. 일단 외형까지는 어쨌든 제작을 해야 되니까 네. 거기까지는 가격을 정해놓고 그 후는 왕말로 100만 원이 들을 수도 있고 뭐 50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옆에 있는 그 도색하고 이런 것까지 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저런 욕심이고 근데 어쨌든 겉에 모형은 워크스루프의 시티번 보다 무조건 크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가격은 말도 안 되겠어. 야 이거 미쳤는데 이거? 그러니까 좀 저렴하게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나비드 벤이란 녀석이 탄생이 된 거고요. 1톤 차가 지금 뭐 많이 좀 죽고는 있는데 네. 이번 기회로 인해서 조금 더 1톤 차가 뭐 미니버스나 이런 것처럼 좀 활성화가 되길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대표님네가 원래 그 카운티 맛집으로 소문나가지고 네. 카운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저거 봤을 때는 1톤 차도 죄송합니다만 코지 모터홈의 그 뭐랄까 하이엔드급으로 두시고 네. 요 친구 나비드 벤? 네. 크 미쳤다 이거 코지 모터홈 또 한 권 했네? 이야 미쳤네. 이거 진짜 많이 든다. 네. 아 언젠가 제가 중고차 포터나 본 걸로 한 데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에 카운티 갖고 오시네요. 아 그러니까요. 전에 카운티 갖고 올라왔는데 그것도 비싸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 친구는 지금 스펙을 주시면은 영상 하단에 네. 더보기란 아 예. 그러니까 제목을 누르시든 아니면 또 이렇게 아이콘 버튼을 누르시든 여러 가지 누르셔서 더보기란에 첨부해드릴 거고요. 네네. 자 아침에 일출 시간대 왔지만 지금 점심시간이 다 돼가는 이 시간까지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나비드 벤! 네. 이 친구 너무 좋은 친구인 것 같아. 네. 저도 빨리 만들어서 열심히 홍보하고 싶습니다. 여긴 어디죠? 김포 코지 모터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